당뇨 당뇨인데 평소 식사 대신 간식과 빵을 즐겨 먹던 20대 A씨는 혈당이 올라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 간식으로 추천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장애가 발생해 혈당 수치가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질환입니다. 당뇨의 초기 증상에는 잦은 배뇨, 피곤함, 잦은 공복감으로 인한 다식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는 간식에는 사과, 그릇 요거트, 다크초콜릿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계란과 견과류가 혈당 수치 관리와 당뇨에 도움을 줍니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진단받는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서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입이 있습니다. 아 prendre 수 있을 때 저희에게시 уверены, 아프다닥이 오르지 않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참석을 하는데요. 이를 위한 지민 언어에서 가실 때 어떤 방식을 해주세요?